여기 리필 한번 쓸어주세요. 일단 위에 있는 애들 싹 표면 되고 구석에 있는 애들 어? 그거 디테일인데? 지금 여기 가만히 있으면 컨트롤 시 컨트롤 V 해준다고? 와 진짜 계속 나오네 여기 응 여기 사정 없어요 밑에 한 200마리 있는 거 같아 이게 등 터졌다 괜찮아 퇴치니까 아니야 알아 알아 기분 좋아서 그런 거야 이거 좀 같이 넣읍시다 아 나 맨손인데? 오마이갓 저기 서븐 냄새 많이 나거든요 맨손톤 잘하잖아 아유 어쩔 수 없어 이거 야야야야야 손 씻으면 되지 우와 진짜 많다